CJ 헬로 경남방송과 함께하는 중국 S클래스 입주민들을 위한 씽씽 가요특급 오늘 진행음악의 진행자 석하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여름밤의 열기를 여러분들의 열화같은 성원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무대를 열어주실 분들은요. 아주 멋진 무용단의 무대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여름밤을 좀 더 운치있고 낭만있게 만들어주실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미순 소프라노 선생님을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11. 여러분 차원의 영향을 대비해 보입니다. 저는 이 여름에는 그 정미인 Voldemort에 부터 안정된 것 같고不是 하나님 등의 현장입니다. 지금 환경을 대비해 보입니다. hopefully comprehensive 소프트와 함께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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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m kissed in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low And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I can be You raise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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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not You raise me up I am not I am and I am not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산다는 게 뭐 다 그럽디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깁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세상 원망한들 무엇에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그게 그거입니다 욕심 그거버리고 살면 행복 시작입니다 세상 사는 일 모두 다 그렇고 그럽디다 산다는 게 뭐 다 그럽디다 산다는 게 뭐 다 그럽디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깁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세상 원망한들 무엇에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그게 그거입니다 욕심 그거버리고 살면 욕심 그거버리고 살면 행복 시작입디다 세상 사는 일 모두 다 그렇고 그럽디다 내 맘대로 안 되는 세상 세상 사는 일 모두 다 그렇고 그럽디다 세상 사는 일 모두 다 세상 사는 일 모두 다 그렇고 그럽디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차에서는 직접 이렇게 1차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와주신 김병록님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네 CJ 헬로 경남방송과 함께하는 싱싱 가요특급 오늘은 특별히 우리 현동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입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무대를 꾸며주실 분은요 정말 동서남북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아주 멋진 가수분이십니다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마음씨도 예쁜 우리 초대가수 민영아씨의 무대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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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court 따가use 헤어 나는 내 나만ác 연락 Centre 열두 밤 들어 왔다 왔다 나를 봐요 나를 봐 복잡한 건 싫어요 내 사랑 다시 할게요 사랑해 사랑해 말을 해 나만을 아마 내 사랑해 뜨겁게 내게 도와줘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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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너에게 다가와 나 사랑 당신 할게요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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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로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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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로 다가와 이제만 멀어져 네 맘을 알 수가 없어 내 마음을 흔들릴 그대 열두 번 들어 떠났다 말을 봐요 말을 봐 복잡한 건 싫어요 내 사랑 당신에게요 사랑해 사랑해 말을 해 나만을 나만을 사랑해 뜨겁게 나에게 도와줘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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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나에게 다가와 내 사랑 당신에게요 내 사랑 당신 할래요 이어지는 무대는요 여러분들께 또 특별한 분을 소개 올릴까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중국 S클래스 프라디움에 이사와서 정말 좋은 일이 생겼다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우리 집에 경사가 있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 뒤에 우리 계시는 어머님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아드님께서 목사가 되셨어요 아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면 이걸 불곤 하잖아요 네 뭘 불까요 네 여러분 혹시 뭐 이런 옛날 얘기도 있습니다만 밤에 이걸 불면 뱀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필이야 우리 지금 필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휘파람 아 오늘 장학생이 여기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함께 할 무대는요 휘파람 우리 연주자 선생님을 모실 텐데 이 선생님이 그냥 휘파람 연주가가 아니라 세계 휘파람 대회에서 무려 1등을 하신 네 우리 세계 챔피언 분이십니다 네 세계 휘파람 챔피언으로서 선생님께서 부를 수 있는 그 노래가 약 천 곡 정도 되실 거예요 뭐 가곡 네 트로트 그리고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동료 네 정말 그 장르를 다 불문하고 우리 선생님 입으로 이렇게 휘파람으로 다 연주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멋진 무대를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휘파람 챔피언 황보선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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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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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삼악의 가수 이채윤씨의 무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루 이틀 정말로 없나요 살아가운 박수로 만나요. 따라서 만나요. 따라서 만나요. 삼삼악의 가수 이채윤씨의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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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하게 삼삼삼 삼삼하게 삼삼삼 삼삼하게 울루랄라 살아봅시다 삼천리의 금수강사 구름한 꽃 피고 지는 사계절 아름다운 이 땅에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사랑도 분심 좋아 흥루랄라 기분이 좋아 기분좋아 곰곰곰일 하지마세요 걱정일라 하지마세요 오늘이 좋아 여기가 좋아 함께하는 지금이 좋아 삼삼삼 삼삼 삼삼하게 삼삼삼 삼삼하게 울루랄라 살아봅시다 삼삼삼 삼삼 삼삼하게 삼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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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루랄라 살아봅시다 삼천리의 금수강사 rier의 금수강사 삼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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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 devil 삼삼삼 삼삼삼 patty Chin day 룰루랄라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고구를 고구를 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오늘이 좋아 여기가 좋아 함께하는 지금이 좋아 삼삼하게 삼삼삼 삼삼하게 삼삼삼 삼삼삼 삼삼하게 울을 알라 살아봅시다 삼삼삼 삼삼하게 삼삼삼삼삼삼삼삼하게 더 멋지게 살아봅요 더 맴나게 살아봅요 삼삼하게 살아봅시다 찬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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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은 해가 떴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방방복복 세상만사 빛을 흔들 돌아가는데 일거리 먹거리 두렵거리 너무 많은데 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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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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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새아침이 밝아왔네요 한 번 더 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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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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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새아침이 밝아왔네요 새아침이 밝아왔네요 CJ 헬로 경남 방송과 함께하는 싱싱 가요특급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오늘 정말 멋진 품격있는 이 주거공광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중국 S 클래스 프라디움 입주민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계속 띄우시는 건 그만큼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곳에서 정말 멋지고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 항상 정말 웃음이 넘치는 그런 추억들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계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